네 주식 농무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풍산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주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익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산하면 생각나는게 구리죠 구리 첫번째 구리 두번째 이제 방산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리 수요 및 방산 수요 증가 구간에 진입했다 방산 부문 비중이 커지며 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 상세할 것이다 길어진 전쟁으로 인한 포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포탄 수요 예상보다 더 크게 야기하고 있다 대국영 포탄을 중심으로 유럽향 방산 수출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동사의 방산 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에 뛰어남는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우상에 하고 있죠 우상에 하고 있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위로 나왔죠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 삼각수련 밑으로 떨어지면 아래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 왜 그런 의미냐면요 자 이제 저점과 저점 그러니까 이게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고 상승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게 뭡니까 하락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기운과 하락의 기운이 부딪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설명해 드려야 좀 좋을까요 찬물하고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 부딪히면은 바람이 세지면서 상당히 한여름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하고 부딪혀서 맞부딪혀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삼각수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큰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지지대는 42,300원이 되겠습니다 지지대는 42,300원 저항대는 4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되면은 45,500원 위가 되면 이제 신고가를 가는 거죠 신고가는 5일선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종가상 5일이 평소에 이탈하면 절반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절반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이나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67,000주를 샀네요 최근에도 순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역시 409,000주를 사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고 있느냐 자 보험이 사고 투신이 사고 영기금이 사고 사모펀드 사고 있네요 금툴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순매수 기조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산 신용비리 1.03% 상당히 괜찮죠 고점에서 많이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봄에 같은 경우도 처음에 8종목 나중에 2종목 합해가지고 10종목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요즘에 TV 나오면 뉴스 때마다 나오는 CFD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 급락할 경우에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반대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준은 4%가 되겠습니다 4%부터는 다소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3% 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안정적인게 좋은 겁니다 1.03%면 신용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보시면 계속 지금 대차거래 상환이 되고 있죠 대차거래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 지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게 되면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 이상 중요하겠죠 하루 이틀 이 정도면 공매도가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차거래 계속 감소하죠 공매도도 힘을 못쓰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겠죠 삼각수렴 삼각수렴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세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이 되고 셔플 기능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개고 책보고 육아하고 애기보고 그럴 때 눈으로는 보시고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세요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시면 제가 괜찮은 정보 있다라고 넌지시게 뉘앙스로 보이면 그런 정보를 메모를 해주세요 그랬다가 지지 때 얼마 저항 때 얼마 그걸 메모를 하셨다가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왔다갔다 트레이딩 하면서 차익선 하세요 그러시고 그러시면 이제 돈 버는 거죠 돈 버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좋고 받는 사람은 선물 받아서 좋고 얼마 좋습니까 평안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최대주자 풍산홀딩스죠 38% 국민영역 8%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책임경영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 동사 및 연결 회사는 신동사업 부분과 방산사업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동사업 부분에서는 동 및 동학금판 그리고 대 리드프레임 봉 선 주화용 주화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분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에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등을 생산한다 방산 부문은 수출 판매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원가들 간 품질 개선 활동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수익 중심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높은 수익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수요도 괜찮고 방산 아까 말씀드린 대구경 포탄 관련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탄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포탄에 대한 재고를 거의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포탄 같은 걸 재고를 쌓고 싶어요 근데 언제 사고 싶냐 뭐 5년 10년은 이거 아니라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지금 어디서 살 수 있냐 어디 지금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분당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포탄은 재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현재 휴전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계속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생산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다시 재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전쟁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산을 방산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격도 좀 저렴하죠 가격도 저렴하지 바로 바로 납품할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으로 방산이 요즘 계속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매출액은 작년에 4조 3,000억에서 올해 4조 4,000억 내년 4조 5,000억 내년 4조 7,000억 까지 증가하구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300억 에서 올해 2,900 내년 3,000 내후년에 3,200 까지 증가합니다 단기순이익은 작년에 1,750억 에서 올해 2,000 내년에 2,100 내년에 2,335 분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848억 원 작년 1분기 때 693억이기 때는 괜찮죠 근데 2분기 때는 작년에 896억 에서 올해 714억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3분기 때 다시 작년에 299억 에서 706억 까지 작년에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왔네요 괜찮고 4분기 때는 작년에 428억 에서 올해 792억 까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계속 우상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77% 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1,229% 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탄탄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68%면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내년 EPS는 7717원 자 BPS는 79956원이 되겠습니다 자 7700원이면 현재 주가 별레이션 보겠습니다 자 7700원이면 자 7,600원이면 자 7,600원에 42 네 P의 약 6배입니다 현재 자 23,000원에서 23,000원에서 47,000원까지 더블이 됐잖아요 더블 네 더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엄청 싼거에요 네 지금 이렇게 두 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예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두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저평가 상태다 예 44,000원이면 상당히 싸죠 예 76은 42 여섯 배이기 때문에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계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업계여로 들어가서 실적 어디 나오냐 자 신동부문 신동이 뭐냐면 동이죠 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전기동이라고 합니다 전기동 예 전기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구리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서 72% 그리고 방산 아까 포턴 만든다겠죠 예 방산 부문에서 27%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서 자본금 변동대금은 최근에 유상자 한 개 없고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없고 유보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함이 연결되던 회사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풍산 다 관련된 회사들이죠 대부분 이제 동 및 동 학금 판 리드플레임 소전용 스틱 다 이제 동 관련된 사업하고 이제 스포츠 탐 판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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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거 이제 우리 이제 스포츠를 하는게 있죠 거기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동 관련된 회사이고 탄약 관련된 회사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PR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PR 10배만 주더라도 얼마입니까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4만4천원인데 현재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바닥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현재도 저평가 상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풍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